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MC 이성두입니다. 저는 가수 라이브정 MC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천의 우리 시민 여러분들 오늘 주말이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연예TV개국축하쇼 2부를 진행을 한 걸로 하겠습니다. 라이브정님 우리 인천시민한테 인사 말씀 한 번 하세요. 연예TV개국쇼를 2부에 이렇게 MC를 맡게 돼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인천의 월미도 공연에서 인천시민들을 만나게 되니까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행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라이브정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인천시민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주말이고 천국에서 우리 또 가수님들 인기 가수님들이 오셨는데 저 부산에서도 오고 저 의성에서도 오시고 그러게요. 또 포항에서도 오셨어요. 정국적인 트로트에요. 우리 인천시민 여러분들 뵙겠다고 오셨는데 나오시면 많은 박수갈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앵코를 앵코를 하고 한숨도 지르고 박수도 많이 쳐주시면 아름다운 우리 축하쇼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의의 무대에 주인님의 무대가 들어가겠습니다. 가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한국 가요방송 SNS 내 TV를 갖고 계시는 대표이자 작곡가이시부터 작사가이면서 가수활동을 하시는 이성대 가수님을 모셔가지고 가고 싶은데고요. 세워라 세워라 두 곡 척에 듣겠습니다. 박수 한번 멋지게 우리 월미도 예예예 감사합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대 가수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대 가수입니다. 고맙습니다. 딸기 than diplomacy Darwee 떠나온 지 반 평생 나 그래도 나 그래도 아닌 것이 그 간 세월 어디로 갔나 땅주름이 깊어졌어야 고향에 찾아왔나 이 노래야 만나 저 풍토리 너로 향해 돌아가렸나 내 고향 물레방아 하고픈 일 아직은 맘껏 고맙게 채워라 하는 것이 쉼없이 흘러가라 야속하구나 내 청춘 아싸간 세워라 세워라 이제는 조금씩 나갔자 하고픈 일 아직은 맘껏 고맙게 해 세워라 하는 것이 되돌아 보지 않게 무심하게 해 내 청춘 아싸간 세워라 세워라 이제는 조금씩 나가자 조금씩 나가자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성대 가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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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여행을 떠나봐요 우리 함께 여행을 떠나봐요 인간인간했어 믿을 수가 없어 왜 네가 좋아지는거니 잘나가는 남자 따워받기는 남자 와 엄마에요 대단한 어떤 끼를 갖고 계신 우리 최윤숙님을 모셔서 어디까지 갈 거나 인생끼를 통해 뵙겠습니다 박수 관리해주세요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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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두비 돌고 도는 이색길 저산이 우리 바라보니 가는 길이 멀고 오네 인생이 몇 분이냐 몇 월이나 되느냐 구름 따라가는 청춘 바람 따라가는 인생 강물처럼 흘러나니 구름 따라가는 세월간 말 좀 해 주려 우리 운명 모두 짓고 가는 곳이 어디냐 내 품에서 우리 인생 백년도 못 살고 가는 인생 세월간 말 좀 해 주려 우리 인생 산을 잊지 어디까지 갈 거냐 한글씨는 세상에 너를 받아 여기가 지워간다 전진 평가 쉬어가자 시사까지 여가자 우리 인생 우리 인생 지금이 인생 ingt- từ 대기 안속 Jet eles exhorted la 내 고향 굴레방아 떠나온지 한평생 나그래도 아닌것이 그간 세월 어디로 갔나 짠주름이 깊어졌어야 고향에 찾아왔나 기껏해야 만나줄거니 너로 향해 돌아가련다 기껏해야 만나줄거니 너로 향해 돌아가련다 당신의 사랑 한나무에 더 이상 필요없어요 불만같은 당신 사랑해 나는 행복하니까 백렬이도 천연이도 백렬이도 천연이도 내 곁에만 있어 주세요 백렬을 찾아와 바탕차 백렬이도 소식에 대해 백렬이도 간형 사랑해 백렬이도 천연이 친구가 있어 나는 좋아 우정이 있어 나는 좋아 내가 함께하는 너와 나는 종말고 나에게는 싱싱한 최고야 내 고향 굴레방아 떠나온지 단평생 안녕하세요 주희입니다 다시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라이브종입니다 오늘 가요실의 기인청 월미도에 왔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주희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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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네도 아닌 것이 그간 세월 어디로 갔나 짠조름이 깊어졌어야 고향에 찾아왔나 고향에 찾아왔나 기껏해야 고향에 찾아왔나 고향에 찾아왔나 기껏해야 돌아가려는다 고향에 찾아왔나 고향에 찾아왔나 고향에 찾아왔나 이 정도면 딱 좋은 친구야 나에게는 친구같은 거야 기쁠 때나 슬픈 때라도 나에게는 친구같은 거야 세상 살이 인생 살이 호랑원들 모아라 하려 난 그동안 행복하나 너에게는 꿈 맞춘 것처럼 계속 못 걸어주나 시원한 너무나 약속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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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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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세월 지워지는 지워지는 보고 싶어 보고 싶은 우리 어머니 너무나도 흐리 있습니다 어머니 너무나도 흐리 있습니다 서팡교 다리 내 손을 벽 우리 어머니 잘 타라 오라라 중심하라 오라라 울칫동 상하에 난 자식 걱정도 육남매 걱정하시던 어른 어른 지나간 세월 지워지는 지워지는 흐리 보고 싶어 보고 싶은 우리 어머니 너무나도 흐리 있습니다 보고 싶어 보고 싶은 우리 어머니 너무나도 흐리 있습니다 연애티비 연애티비 발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제 신곡 중에서 영자만 보여요 라는 노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Total 이번에는요 dec 영자야 너를 사랑해 영자야 너를 사랑해 영자야 너를 사랑해 영호는 가슴이 떨려 내 그 정신가 춤을 모르겠어 너 내 생년월일은 구볍 interpersonal flight 내 생년월일은 없을 줄 알았는데 진짜티 안마하는 길 당장 꽃피고 새가 울면 생각나는 건 가슴 속에 스치는 그리운 점 인생아 청춘아 이제는 쉬었다 가자 꽃피고 새가 울면 생각나는 건 가슴 속에 스치는 그리운 점 가슴 속에 스치는 그리운 점 사랑인가 봐 사랑인가 세상이 온 동야만 보여요 내 생일 적사는 없을 줄 알았었는데 우리 라이브점 가수는 인천에서 33년간 우리 한국의 문화와 예술을 이끌어오신 분이에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우리 라이브점 계시려고 출세한 대로 오늘 인천 시민 여러분을 뵙겠다고 오신 거예요 오늘 또 중국에서 오시라고 그러는데 항상 MC 마이크를 이렇게 체인지하고 오셔야 돼요 제가 노래 지금 방금 끝났잖아요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좋았어요 네 우리 엄마 여기 오빠 아니요 엄마 아빠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 멋진 여기 인천 시민 여러분 여기서 박수 한번 쳐주실래요 저희 많이 힘들었어요 박수 네 고맙습니다 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부 진행을 했습니다 네네 라이브점님 네네 그래서 오늘 한국 연예TV 개국 네네 TV 연예방송을 오늘 축하하십니다 야외쇼를 포함하는 거죠 오늘 사실 비가 온다고 그랬는데 하느님이 보고 와서 비가 멈췄습니다 당연하죠 라이브점에 오는데 근데 제가요 우리 라이브점하고 쇼하고 사회부님도 비가 전국 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맞아요 오다가도 끊어요 운이 좋은 거잖아요 우리 시즌 영국도 오늘 좋으시고 어쨌든 이브쇼를 이렇게 라이브점으로 함께 하셨는데 우리 라이브점이 소감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와 너무 감회가 소감 말도 잘 안 나옵니다 감회가 무량합니다 이게 가요TV 있지 않네요 가요TV 가요TV에 여러분 나오시거든요 오늘 노래하신 가수민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가요TV에 나온 우리 라이브점님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니 여기 오늘 나오신 모든 모든 트롯 가수님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가요TV 많이 시청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지금까지 MC 이성대 네 MC 라이브점 여기서 이브쇼 마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불러가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달려방송 한국 달려방송